체리 파트 바꿔 부르기 해주세요. 예삐 체리 더더대망나자 사랑해 체리 해 오셨는데 지금 파트 바꿔 부르기를 요청해 주셨는데 혹시 부르고 싶으신 파트가 있으실까요? 저 있었어요. 저는 우진이 형 파트가 그렇게 탐나더라고요. 아 우진 씨의 파트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오 좋습니다. 본인이 하시지 그랬어요. 우진 씨가 더 잘해줬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혹시 우진 씨는 다른 멤버 파트 탐나는 파트나 바꿔 불러보고 싶은 부분 있으셨을까요? 저는 그러면 후렴곡을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렛츠고. You are my cherry. 너마저도 붉게 물들어간다. Get my cherry on top. 오 좋습니다. 그렇다면 웅 씨는요? 저는 우진이. 그럴 줄 알았어. 랩 좀 그만하세요. 왜요? 왜요? 저희가 시간 관계 사항 3부에 돌아와서 바꿔 부르기 한번 웅 씨 들어볼게요. 죄송해요. 잠시만요. 크크크크크크크 MC 장실 랩 욕심 하셨는데 웅 씨가 MC 장실이신가 봐요. 왜죠? MC 장실이 뭐죠? 제가 랩 네임이 MC 장실인데 화장실이에요. 화장실 할 때 그 장실이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갔어요. 중간에 못 참고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갔는데 팬분들께서 MC 장실 하자고. 그래서 아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MC 장실이 되셨구나. 저희 체리의 우진 씨 파트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? 네. 이거 You are my cherry on top. Like a berry on top of a cake. 이렇게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아요? 저희가 2부 끝부분에 못 들어가지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 are my cherry on top. Like a berry on top of a cake. That's right. 네가 보낸 눈빛 또 아름답고 또 탐이 나는 너의 입술 체리보다 스윗해. I can be A. 근데 나는 딕션이 되게 정확하다. 그러니까. 귀에 딱딱 꽂히는데요. 화장실이 물이 이렇게 슈르륵 내려가잖아요. 귀에 꽂히게 슈르륵하는 MC 장실입니다. MC 장실. 좋았어요.